이어지는 무대는 제48회 가수의 날 모범 가수상의 주인공이죠. 이나겸 씨입니다. 로봇들의 사랑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날 사망의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에 몇 번씩 못보면 봉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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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살란다는 말 어른이 어른이 안 하면서도 어른이 그렇게 내 마음 약해 빠져버려 약해 빠져버려 그 사랑한 나를 보고 있어 먼저 주면 오늘 새내 남동 그 사랑이 바라던 것 너 좀 미디어 버렸네 사랑을 말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는 난 사랑 얘기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관심 못 보면 안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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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달이 난다는 말 언니 언니야 하면서 또 언제도 안 될래요 안 돼 빠져 돌려가는 걸까 그 사람 나를 붙고 저기 만직하며 어느새 내 마음도 그 사람이 바라던 어떻게 되어버렸네 언니야 언니야 하면서도 언제도 안 될래요 안 돼 빠져 약을 빠져버려 그 사람 나를 보고 있어 훔쳐지면 그 사람 나를 붙고 싶어 훔쳐지면 또 그 사람이 바라던가 그 사람이 바라던가 또 그 사람이 바라던가 아멘